아이씨.. 저.. 저.. 전혀 확 퍽퍼돼버려봐 야! 너 뭐라 그랬어? 야! 갓지도 않은 게 뭐 갑질이야 미친 새끼야 개싸이클 진짜 아 진짜 빨리 꺼져라 왜 저래? 어? 저 차도 엄마 차 아냐? 아빠 차 뭐라 그런 거야? 아 진짜 개가 짖냐 당신 꼬무차가? 원래 개가 짖는 소리가 시끄럽지 어 따로 거야 지금 자!